스나이퍼가 꽤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볼도로 같이 때려버리는게 나아요 경계태세빵 빵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 방패병 보이시죠 지금 얘들은 지금 한방에 끊을거에요 이분들이 보라색 보라색 자 뒤에 그레이 그레이 안죽었어요 얘 그레이 빡딜 오른쪽 가방이 오른쪽 가방이 힐팩이예요 자 그레이핵디 지금 누르면 되요 가방 가방 됐어요 끝 이제 잡몹정리 코드 3번 자 컨베어 벨트 위에 3번 검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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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표 1개 네 플레임님 깨주세요 플레임님 깨달래요 아까 빨간색 네 맞았어요 그림 금방 보셨죠 두 분다 네 네 맞았어요 네 네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코드 6번 자 컨베어 벨트 위에 깨진 컵 하나 아 마스터했다 플레임님 지금 보시면 내부에서 암호를 보고 저한테 암호를 불러주면 제가 위에서 암호랑 그림이 연결된걸 보고 그림을 불러주는거에요 4번 코드 4번이요 유리 깨졌어요 4번 자 갈고리 2개 검은컵 2개인데 갈고리가 컵 위에 지우개 2개 있는것 처럼 있어요 승준이 깨지지 어색 어색 슬리쨉에 뭐라 걸어야지 어이 슬리쨉에 뭐라 걸어야지 자 제가 수압 준비해주세요 하면 플레임님이랑 솜사탕님은 전방도 같이 봐주셔야 되요 네 코드 2번 컨베어벨트에 흰컵 흰우유 담겨있는 컵 그림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오 아카짝님 스팀에서 사셨구나 안 튕겨요 안 튕기면 다행인데 코드 3번 자 갈고리 빈컵 화살표 갈고리 검은컵 화살표 플레임님 깨주세요 네 100%끝 로켓 로켓 rpg 자 팀님 준비해주시고 도가니 올렸어요 자 잡몹 집중해주세요 이제 솜사팀님이랑 플레임님은요 옮겼어요 오 한번 튕기고 안 튕기시는구나 다음이요 미네님은 이제 공략 보고 계시니까 내일부터 이제 지통실 바로 가능 네 끝났습니다 네 수압 준비해주시고 자 이거 보시면 두 번 부어서 저 도가니 불을 부어야 돼요 저 탱크 주포에다가 붙죠 수압 올려주세요 A씨 수압 올려주세요 네 물대포 가동 쏴주세요 이제 각자 각자 그 들어가지 마시고요 플레임님 숙제님 저기 숙제님 아 숙제님이란다 솜사탕님 리바이버님 쪽으로 플레임님 승주님 쪽으로 가서 딜하시면 돼요 들어가지 마시고 그 엘베 안에서 네 나가지 마시고 엘베 안에서 슬랙재머 걸었어요 나는 어디를 쏘는 저는 그냥 슬랙재머나 걸고 있을게요 기회주의가 기회주의가 안 묻어 이제 잠옷 잡으시면 돼요 밖에서 지금 시작 안했죠? 시작했는데? 아 아니 아니 잠옷 잡고 시간 있잖아요 아 시간이 없네 하시죠 압력이에요 압력 자 지금 바로 시작해버려서 뛰어다녀야 돼요 자리 잡으시고 리바이버님 총이 빨간색이니깐 찾기 쉬울 거예요 경계태세 유지해야 돼요 그 경계태세 유지는 군대말 아니에요 버프 얘기에요 불 불 불 불 불 음? 불이 왜 붙었지? 다음은 어디에요? 압력이요. 참수나요. 제가 올라갈게요. 오늘 오신 분들 시켜야 되는데 이거 압력. 이거 해야 재밌는데. 근데 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. 힐러. 하나. 두 개. 여러분 스콜피온으로 거기 안 맞아요. 세 개 다 돌렸어요. 여러분 웬만하면 불교수통이나 따주셔야 돼요. 사건은 거리가 짧아요. 네. 전기죠? 네. 두 개 찾았어요. 하나 더. 네. 이쪽으로 갔다가 없으면. 아 승준이 몰라갖고. 어 됐네요. 승준이 빨리 승준이 빨리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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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아 3냄에서 긴지가 되게 유용하네요 순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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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냄이 아이고 엉겹이야 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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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tivational spite ㅋㅋ rato probably operational asten 저기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여기 노란불이 들어와요 노란불이 들어오면 지금 총으로 쏴줘요 쏴봐요 깨주시면 되고 양쪽 다 여기도 깨주고 밑에가 열려요 밑에가 열리면 대각선에 쏴야 돼요 대각선에서 불구점을 쏴요 보스 때리지 마시고요 잡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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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대로 도셨구나 나 좀 아래로 쫙 내려요 쫙 내렸어요 바닥에 보고 아 깨야되요 땄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부셔주시면 돼요 아 포말 걸리면 바닥에 줌하지 마시고 견착하지 마시고 그냥 쏘면 돼요 노줌으로 알파벳이요 에이 업 에이 업 에이 업 에이 업 네 제가 하고 있어요 드라보 차리 델타 다 다운 드라보 차리 델타 다 다운 드라보 차리 델타 다 다운 다 했어요 나라분들 다 못다우세요 BCD 다운 네? 인디아 업 아 네 줄리언 다운 줄리엣 다운 K 업 키로 업 나라분들 다 못다운 오스카 업 오 업 뭐야 목표 어디 오스카 업 끝났어요 네 이거랑 잘 되어있는 아 아이차 잘 잘 잘 돼있다뇨 제가 제가 잘한거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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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편해 이런게 너무 편해 이동 경계태 경계태세 유지하기 엄청 귀찮아요 하하 계속 기어다녀야돼 이제 보스 뒤로 하시면 되요 인넴하고 똑같이 보스 가방 글짝에 킬팩 있거든요 킬팩 킬팩 이수로 대지이 독스나 야 왜 안 내려오니 내려오지 있잖아 킬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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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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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따라오시죠 별로요 별로요 네 압력은 저희 세명 있어요 요거 안해도 터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요 요거 불 들어올거거든요 불 들어오면 바로 누르면 돼요 그래요 네 지금 요게 마지막이에요 요거 안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요 가시고 킬팩 준비하시고 내가 선봉을 주자는 내가 굳이 의지 빨리 킬팩 준비하러 가요 킬팩 킬팩 따로 가야지 머리 내가 따줬더만 안 돼 열심히 내가 선봉장을 먹이는데 탈락 앞iosa탕 네 탈락 하나 내가 선봉을 안 끌게 했잖아 내가 있었니 왜지 내가 뺏기할까봐 두근두근해져요 내 티나 꽂아 넣어 안돼요 선봉을 내가 딱 안 끌게 했잖아 내가 스나 삼스나 삼스나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미래계의 안전장치보다는 그 대장전속도 높여주는거 뭐라고 하죠? 오버클럭 오버클럭 오버클럭하는거 참 귀찮지 중격적으로 가면 그냥 아예 기회주의 안전장... 아 기회주의가 나 기회주의 쓰죠 다른건 귀찮거든요 기회주의는 때리면 묻으니까 참았어요 왼쪽 샤워 왼쪽 샤워 키 꽂아요 빨리 아 쿠마니 가셨다 쿠마니 몸이 안좋구나 일쓰나 일쓰나 오른쪽 샤워인가 아 아 빗나갔어 꽂힌거 같은데요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남자야. 빨간 옷이길래. 남자라고. 노란색이다. 머리 깠어요. 머리에 붙였나? 아 머리 아닌구나. 까비. 안 떼겠어. 천봉. 다 쓰나요. 다 쓰나요. 일쓰나 일쓰나. 두 분 다 기타대는 있으시죠? 네. 아 네. 제가 기타대 기타대 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. 여기서. 근데 냥꾼은 이거밖에 못한다 보면 돼요. 가시죠. 가운데로. 바이브 돌릴게요. 네. 이 사람이 바로 모르소봐. 때리시면 안 됩니다. 때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. 네. 때리면 나만 힘들었죠. 다 힘들어져요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. 이거를 총 네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네. 방패 뒤에 가겠습니다. 네. 방패 뒤에 가겠습니다. 자기 방패 피지 마시고요. 힐. 힐 뺏어먹거든요. 그게. 자. 원래 자리로. 자리. 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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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. 아. 플리빨리 승준이빨리. 승준이 빨리. 흫. 아니. Evgenia. 멋있어 흰 오른쪽이야 흰 놀지 말고 주방 도와줘요 저요? 지금 주먹 도와주고 있는데? 주방 앞에서 판배가 패배 잡았다 지내 날발이신가 도와줘요 빨랑 뭘 도와줘요 사탕님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사탕님 얘기는 안해 사탕님 얘기는 안해 도와줘요 도와줘요 솜사탕님 문만 본다고 지금 옆에 안 보이실건데 아니요 복은 있어요 복은인데 도와줘요 와 혼자서 잡을 수 있는데 에이 맞네 딱이네 저거 저거 중간에 빨간색 큰 탄도 보이죠? 저거 지금 대포에 들어가고 있는거 저거 총으로 쏘면 안되고 저거 저게 들어가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저게 백악관 겨냥하고 있어서 저 빨간 탄이 들어가면 백악관 터져요 그래서 뒤에 인원이 RPG RPG 나오면 RPG 쏴서 저탄을 터트리는거에요 가운데로 모이세요 가운데로 모이세요 어머 와 피했어 스윙님 이따 이따 포격때로 스윙님 이따 도와줘 스윙님 이따 도와줘 에이? 나이스 타임인데 스윙님 죽었잖아요 리바이버님 들어오세요 자 포탄 떨어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오오오오 보차vitCOM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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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킨렌스가 비강 necesches에 딱 아킨렌스 그ле 한 장바로 뭐니? 갑자기 비강한 탄이 깜짝 놀랐네 이 삼순아? RPG 제가 쏠게요 승주님 아이고 제가 쏜다니까 어? 어? 저 멀리 있었는데? 저 뒤에서 달려왔는데 아 RPG G 아 데뷔 이런거 포 어? 네 4층 나왔어요 우측으로 나왔나요? 여기서 안보이네요 네 우측 나왔어요 네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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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로 오세요 삼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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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 일 일 스나 일 스나 컷 네 네 네 다운 하이브 손으로 말고 하이브 손으로 말고 하이브요 하이브 없어요 저 하이브 던져주세요 다른 분들 자 일어나시면 하이브 하이브 켤께요 자 하이브 바로 돌릴께요 팀님 아무도 안살림데 제가 손으로 살릴께요 힐좀 써주세요 리바이버님 오른쪽좀 봐주세요 살짝만 멀리서 어 다살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요 디디조심 디디조심 그래서 저렇게 단단하구나 아닌데 내 선봉은 약한데 RPG 어 오른쪽 RPG 끝 왼쪽 RPG 끝 오 노란색이다 깜짝이야 우리도 하브에 기단쓰고 그러잖아요 하이브 한번 돌릴께요 에이 이제 뭐 힐러 한명정도 죽어도 괜찮잖아요 리바이버님 칼칼칼해서 이긴 사람이 죽기 이런거 같아요 오 또 노란색이야 나 진화님 칼칼이야 나 진화님 칼칼이야 아니 또 빨간색으로 피부에 당연히 칼칼을 붙여야 하는데 진화님이야 있거든 나 왜 칼칼이 자꾸 바뀌어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왜요? 아 뺏길까봐 그렇게 다급하게 큰일난줄 알았잖아 하하하하 지금 맞아? 하하하하 뺏겼어 하하하하 아 보라색 안나오나 와 플레이님 몹을 문방구로 나오지를 못하겠네 자 이제 보스 때리시면 되요 여기! 뒤통수! 뒤통수에 꽂았다 어? 하이브나 적이 있네 어? 이 방패는 뭐지? 어? 이 방패는 뭐지? 어? 이 방패는 뭐지? 어? 신화님 방울이 왜 저렇게 높지? 20강 그런건가? 어? 이거 RPG 이번에 우리 두분한테 맡기죠 어? 솜사탕님, 플레임님, 아무나 한분 아, 제가 갖고 갈게요 어? 이거 주워요 주워요 아, 솜사탕님 이거 주워줘요 이거 주워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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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주우시고 여기서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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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사탕님 어디가요? 저기 아까 빨간색 탄두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거 쏘시면 돼요 맞추셔야 돼요 보스는, 얘는 마지막은 그냥 그냥 죽거든요 얘는 왜 안죽고 있지 아직도 진화님 죽었어 나와요 이제 나와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sehr 느끼는 것 같아 훈 совмmm inc này 나는 수납인 부붙기